나 같애도 고민될꺼가 좋은 문학 이 사람들 맛들렸어 좋은 문학 한 특연인데 자꾸 이럴꺼야 편하실때 뽑으세요 지금 지금 헉? 깜짝이야 지금 나온대 지금 나온냐 좋은 문학이야 지금 설마 일사로는 추구이니 진리다 이말이야 일사로는 역시 조심이지 왕 뭐야 앞에 용장들 어? 아 끝났어요 여기는 5사로에요 6사로 6사로 빰빰빰 장수 추구이니 처음 뽑기할때 주지않나요?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네 어서왕 얘 맞으니까 얼굴 빨개지더라 되게 귀엽던데 이각 없었어? 편하실때 편하실때 을른고 을른고를 하겠습니다 동백동탕 아까 동탄보다 체분이 좋지 짠 3사로 황보순도 있지 흠 이 할아버지는 계속 오시네 공룡손찬 리메이크좀 해주라 가후도 해그로 가후는 보통은 초반에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깐 잘 안나왔는데 이제는 다 준다고 하네요 확률이 확률이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백마인드 요상한걸 타고 계신대 표절도 아까 뽑았고 뭐야 없잖아 갑분사격이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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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한언니? 누가 야한데 누가 야한데 야한언니 누군데 누군데 야한언니 에이 유그녀가 최고라고? 무슨 부인이 나와야하는데 순류가 너무 야하다고? 고고 그냥 고고? 물가리는 이 용을 보고 이제 여태까지 혼이 잔틱 쌓였는데 이 혼이 어떻게 할건데 느낌이 있다고? 당신 느낌 믿어도 되지? 저는 근데 4번에 찍긴 하는데 그래? 어머 진짜 아니? 처음 본다고? 어 뭐가 나오나보다 듀마님이 원하는 게 여기서 왜 나와? 듀마님이 씨가 여기서 왜 나와? 저는 미래를 보고 있어서 보고 있지 본기적으로 보고 있겠지 초선이야 설마 저서 초선이 지금 듀마님 밥 먹다가 숟가락 터지고 다 왔잖아 처음 보내라고? 이러고 나왔잖아 봐도 뭔지 모르겠다고? 처음 본다고? 아니 5강은 알지 5강은 워낙 이슈가 커서 알지 여러분이 모르는 한나라 장수 A급? 장패네 신기해 모를 수 있어 장패 그러네 신기해 나온 지 아줌마 얼마 안 된 건 아닌데 이슈가 많이 안 돼서 다들 몰라 어 어 뭔가 대받을 느낌 나고 좋지 않음? 4번 저는 4번이에요 다음에 새로운 멱살로 맞이하려고 배웠잖아 신기키네한테 먹는 거요? 약간의 약각을 물어봐야지 예? 이런 거 읽으실 안녕 안녕 중기계에 달아야 되겠어요 꼭? 자 사마띠 아니한다고? 아이 C급도 참 안 쓰는 C급이 잘 나오네 고상한 욕을 배웠다고? 비라도 주셔야 목과 몸통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게 될 거라고? 그게 뭐야 물요? 물 아 원하시면 떠옵니다 물 떠왔다고 되게 잘 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베이셔도 마침내 새가 없네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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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이미 올라가서 사라졌어 지금 올라가야 돼 오기가 지금 빰빰 미웠으니까 빰빰빰 미웠으니까 춘추전국도 잘 몰라가지고 오기를 읽었어야 됐다고? 그래서 오기 아 춘추는 C가 없다랬지 오기 빰빰빰 A는 용이 나온다고 친구야 얘는 왜 춤을 그래서 엇박자로 추냐? 아외남이었구나 하리라 어려워 어 셋 쌍zero에다가 한명 더 형자 그만하고 빨리 용 용! 빨리 용! 어떤 용인지 빨리 얘기해줘! 뭔지 얘기해줘! 무릎표! 아 넌 안하구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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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없어? 저기 세 명이 주름을 주는데 용이 없다고? 아이씨 이유는 왜 이렇게 잘 나와? 3부인 아직 아니에요 아 아까 그 까지? 3부인 가? 두근두근 3부인 아니 3부인에서 왜 두근두근이야? 이 사람들 없네? 왜 세 명 춤추기를 하는 용일 줄 알았네 무금 4선 맹가노니 오케이 복사해서 메모장에 서둘러 그러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놀래라 아휴 크로마 키가 바람이 날았는데 놀래네 이걸 놀래네 이걸 놀래네 에잇차 어쩜 비급도 못 뽑아주시네 그러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구요? 어떻게 못 뽑냐고? 어떻게 못 뽑냐고? 수부인 뽑고 하 조심가셨네 전혀 양호하지가 않아 아 뻔한키 하고 져 하고 져 하고 져 마지막 이름 부르기 아 깜짝이야 어 맞쩔이다 내가 좋아하는 맞쩔 내가 좋아하는 맞쩔 맞쩔 빰빰빰 아이씨 서장 서영 쓰나? 서영을 난 서영이 없어서 모르겠네 이거 읽다가 힘들어서 누른거 맞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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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용이 오늘은 박용 말고 용이 안나오네 아니 채부인 좀 뽑아달라구요 하하하하 이타 werov 아 위씨 하하하하 으어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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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애도야? 애도? 정말? 애도? 미쳤다 미쳤다고? 심하다고? 또 초심? 아니 당신이 아니고 진짜 왜? 못 봤다고? 초심 초심 세트면 A급 가우니? 혹시 가우 아니야? 초심 세트면 A급의 가우밖에도 모르겠는데? 빰빰빰 사마 야 사마 이나라가 여기서 사마사 야 빨리 확인하러 가자 야 초심 세트 A급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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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초선을 미리 축하한다고요? 자 야 초심 세트 누구? 자 아이구 이럴 미친 야이 티 짜 딸이 눌렀어 엉엉 엉엉? 엉엉 엉엉도 어떠 저 wr 왜 그러실나? 어허허허허헣 넝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아 다 웃는거야? 오.. 고다고 ㅋㅋ 이유도 남았어? 이유 2는 너무 약하지 3 정도는 남아야지 2는 어? 왜? 저참하다고요? 진짜 어? 왜? 왜? 야 이유 조심해 이유를 이유를 너 말 좀 말 넘신 그걸 한다고? 그걸 한다고? 어? 해서 놀랬잖아 어? 해서 어? 누구야? 어? 누구야? 소심 엄청 챙기셨네요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돌렸을 때 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참 궁금하네요 고고 허틀 해드렸어 아니 장수가 또 있는거였어? 응 난 몰랐어 기차에 달린 눈이 거람 아 냠냠냠 감사합니다.